언제쯤이면 알아봐줄까 원하고 원하면 좋을 때다 근데 우리 왜 도망가요? 이새피 아저씨가 우리 얼굴 다 봤는데 그러게 본능인가보다 근데 우리 어디가요? 우리 늘 가는 곳 추운데 어떻게 됐어요? 이로리가 말귀는 잘 알아들어요? 일단 알아듣게 설명했으니까 정태양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회사는 그만둘 겁니다 회사만 그만두면 뭐해요 어떻게든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놔야죠 그래서 도와줄 사람을 하나 더 불렀습니다 이 얘기 밖으로 퍼져서 좋을 거 하나도 없는데 대체 누굴 불러요? 곧 올 겁니다 아니 이 사람은 최선영 소장 비사 아니에요? 맞습니다 이리 와앉지 이리 와앉지 아 맨날 보던 야경인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더 추워 보이지? 마음이 추운 거 아니고? 그런가? 요즘 머리 잘 감고 다니나 봐 좋은 냄새 나게 치 아 어제 아빠한테 엄청 깨졌지? 하루종일 손에 일이 안 잡히더라 너 걱정돼서 안녕 죄송합니다 비닐 손에